1.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번 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로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 감사함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자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